4월급 내산, 또떠남이 월급으로 직접 묵은 제주도 감성숙소 8군데, 그 중 4군데를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는데요. 그에 뒤지지 않는 제주도 감성숙소 나머지 4곳, 오늘 또떠남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또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오늘 시간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제주도 중문과 서귀포 신시가지 중간, 하원동에 위치한 감성숙소 제주토끼입니다. 이곳은 조용한 서귀포의 중산간 지역 초입인 만큼 관광객을 찾아보기 어려운 조용한 마을인데요. 남쪽을 바라보며 좌우로 길게 뻗은 제주토끼는 싱그러운 귤밭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입니다. 숙소 이름인 제주토끼는 앞만 보고 달리는 도시인들에게 잠시 달리기를 멈추고 쉬어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4개의 더블 객실과 하나의 트리플 객실까지 총 5개의 객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자라있는 로즈마릴에 따라 영롱삭기 방식의 붉은색 벽돌이 객실과 외부로 분리하는데요. 구멍이 송송 뚫린 벽돌 덕분에 제주도에 강한 햇살이 걸러지기도 하고 어두운 실내를 밝히는 조명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벽돌벽과 객실 사이에는 운치 있는 의자와 테이블을 준비된 트라스가 있어서 책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기에 좋습니다. 제주토끼는 베드앤 브랙퍼스트 형태의 심플한 민박인 만큼 객실 내부도 대단하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휴식 본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깔끔하고 편안하게 꾸며져 있는데요. 마치 토끼를 상징하는 듯한 녹색 쿠션이 눈에 띄었고요. 창가 옆에는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는데 테이블에 앉아서 혹은 침대에 누워서 바라보는 바깥 모습이 휴식이라는 숙소 컨셉에 잘 맞는 모습입니다. 침대 맞은편에는 TV와 거울, 화장대 겸 테이블이 있고요. 안쪽에는 욕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객실은 작고 소박하지만 필요한 것들을 모두 갖춘 공간인데요. 객실과 어울리는 조식도 제공이 됩니다. 조식은 건물 입구의 카페 공간에서 제공이 되는데 첫날엔 갓 구운 빵과 샐러드, 커피와 주스가 제공됐고요. 둘째 날엔 샐러드와 잼이 변경됐는데 직접 갓 구운 귤로 만든 잼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것에 지쳐 제주도에서만큼은 한 템포 쉬어가고 싶은 분들께 좋은 숙소이고요.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딱 만족할 만한 숙소였습니다. 단점을 꼽자면 객실의 창문이 숙소의 유일한 통로인 복도 쪽으로 뚫려 있어서 투숙객이나 주인분이 오며가며 지나가면 숙소 내부가 노출된다는 점인데요. 투숙객 자체가 많지는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864 펜션입니다. 봄이 오고 유채꽃이 피면 제주도에서 가장 핫플레이스로 변하는 산방산 근처에 위치한 신생 펜션인데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리뷰도 거의 없었는데 사진 속에서 본 산방산 하나 믿고 선택한 숙소입니다. 개인적으로 평지에 우두커니 솟아있는 산방산을 보면 남아공 여행 때 본 테이블 마운틴이 생각나기도 하고 좋더군요. 펜션은 산방산에서 차로 5분 거리 조용한 시골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2층과 3층에 위치한 7개의 객실은 모두 산방산의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건물 옥상도 감성 넘치게 꾸며져 있고 포토존까지 있어서 바람 맞으며 산방산 구경하기 좋습니다. 밤에는 예쁜 조명도 켜지니 맥주 함께 나기 좋겠죠. 저는 7개의 객실 중 3층에 위치한 6호실에 묵었습니다. 산방산 뷰를 보고 선택한 펜션인 만큼 객실 뷰부터 확인해야죠. 객실 끝 통유리를 통해 산방산을 정말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산방산이 보이는 그야말로 산방산 뷰를 위한 객실이었는데요. 그냥 창문만 있는 게 아니고 창문 옆으로 단을 높게 만들어서 감성을 업시켰는데요. 단 대신에 볼풀이 있는 객실도 있으니 예약할 때 꼭 확인하세요. 센스 있는 카페트와 테이블, 네온 등까지 함께하니 산방산 뷰가 더욱 특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네온 등은 방마다 색깔과 문구가 다른데 제 방은 쓸데없이 로매틱했네요. 그 외 객실 인테리어는 색감이 굉장히 풍부한 느낌인데요. 한쪽 벽은 벽돌로, 퀸사이즈 침대 뒤쪽은 붉은색으로, 욕실은 노란색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과하다면 과할 수 있는 인테리어에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곳이어서 깔끔했고요. 산방산 뷰가 모든 걸 용서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게다가 안덕면일 때 마땅히 묵을 만한 숙소가 많지 않은데 감성도 챙기고 뷰도 챙기면서 위치도 괜찮아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걸어서 1분 거리에 유명한 카페도 있고 요즘 핫한 사계해변이나 송악산도 가깝고 마라도나 가파도 가는 배편도 멀지 않아서 제주도 남서쪽을 공략할 만한 좋은 베이스 캠프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제주시 한경면에 위치한 메밀꽃일다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역인 한경면 안쪽 시골에 위치해 있는 감성 에어비앤비 숙소인데요. 주인 아저씨께서 직접 지은 제주바이브 넘치는 시골집입니다. 숙소는 큰 채와 작은 채로 나뉘는데 큰 채는 조식과 다과가 제공되는 공간이고요. 작은 채 한 곳에서만 투숙객을 받습니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주인 아저씨의 정성이 곳곳에서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마당의 정원과 돌담 사이에 꾸며져 있는 꽃밭, 객실 안에 있는 허브와 꽃장식까지 감각과 정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감각과 정성이 가장 빚을 내는 순간은 조식을 먹는 순간입니다. 아침부터 먹는 딱새우와 다양한 메뉴들까지 텃밭에서 직접 길러 수확한 재료로 만들어주셔서 더욱 맛과 정성이 넘치는 한상이었고요. 특히 주인 아저씨께서 직접 물질까지 하셔서 운이 좋으면 문어수케와 같은 싱싱한 해산물도 드실 수 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조식이 제공되는 큰 채의 공간이나 접시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정말 내공이 보통 아니시구나 싶었습니다. 객실은 옛 시골집을 생각나게 하는 곳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TV와 에어컨, 냉장고 부엌까지 갖추고 있어서 한 달 살이나 전원생활을 경험하시기에 충분한 공간이고요. 침대가 없는 구조인데 요청하시면 토퍼가 제공됩니다. 무엇보다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는 숙소여서 낑깡이와 함께 좋은 추억을 쌓은 곳인데요. 낑깡이 간식도 챙겨주시고 친구 물가미도 소개해주셔서 좋은 기억이 많네요. 조식도 생각나고 평화로웠던 분위기도 그리워서 나중에 꼭 낑깡이하고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은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주도 감성 숙소는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예수린마을에 위치한 우주오리입니다. 이름이 왜 우주오리인지는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우주동과 오릴동 두 군데의 숙소가 있는데 우주동은 넓은 일반 독채 펜션이고요. 오릴동이 저 특이한 오리 모양의 건물입니다. 오릴동과 우주동은 완전히 분리된 입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호기심에 예약해서 투숙한 곳인데요. 입구로 들어서면 시계탑에서나 볼 법한 나선형 계단이 있습니다. 외관을 보고 짐작하셨겠지만 객실은 사실상 2층 오릴머릴 부분에 위치해 있어 이 계단을 자주 왕래하셔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높습니다. 아예 짐은 올려놓을 생각도 안 하고 1층 입구에 펼쳐놓고 썼습니다. 계단 끝에는 영화 속 나무위, 오두막에서 보던 것처럼 열고 닫는 뚜껑 형태의 문이 있는데요. 객실에 머무를 때는 문을 닫아서 평평한 바닥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뚜껑 형태의 문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는 뭐 워낙 살아있으니까 이 정도야 뚝딱 여는데요. 근데 진짜 꽤 무겁습니다. 신기한 오리 모양의 객실 내부는 어떨지 궁금했는데 빨강 천장에 얼룩말이 생각나는 바닥까지 제법 강렬합니다. 벽을 둘러싼 소파 뒤쪽으로 마을이 보이는 창문이 있고요. 간단한 조리도 가능합니다. 침대는 보다 안쪽, 오리의 부릴 부분에 있는데요. 바닥 높이가 달라서 층고가 낮습니다. 침실과 거실 사이에 욕실과 화장실이 있는데 욕실이 많이 협소합니다. 1층 입구의 왼쪽에는 야외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테이블도 있고 간단한 샤워 시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야외에서 즐기는 따뜻한 목욕은 좋았습니다. 우주오리의 오리동은 특이한 외형 덕분에 재미가 있는 곳이지만 절대 편하게 묵을 곳은 아닙니다. 대신 어렸을 때 꿈꾸던 나만의 다락방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장난기 많으신 분들, 특이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경험상 한번 오리머가리에서 주무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제주도 감성숙소 1편에 이어 2편까지 총 8군데의 숙소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제주도에 좋은 호텔도 많지만 제주도만의 감성과 느낌은 오히려 소개해드린 곳과 같은 감성숙소에서 더 많이 경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더 많은 여행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또떠나는 남자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